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 우리의 삶이 옛날 불신자처럼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로 새로운 생활을 사는 겁니다. 이 구원의 축복 또 새 생명, 새 생활의 비밀을 모르면 옛날 각인 뿌리 체질 내린 대로 또 불신자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구원의 축복 여러분이 더 정확히 알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을 정확히 알고 또 구원의 길을 내가 가야겠죠. 구원의 길을 아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성경,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이 아니고 실제적인 나의 삶입니다. 나의 삶. 우리가 복음 편지 끝나고 지금 우리 이제 새 생명, 새 생활 이 말씀을 계속 나눌 텐데요. 여러분이 새 생명을 누리길 바랍니다. 구원 받아 놓고도 새 생활을 살지 못하고 옛날 생활, 불신자 때 내가 살았던 그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을 알고 구원의 비밀을,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대강 내가 다 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속을 수 있어요. 구원 받아 놓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길을 모르고 있고 대충 알고 있어요. 남 얘기 하듯이. 그러면은 사실은 속아요. 내가 딱 영적으로 이 구원의 축복을 정확히 알고 누려야 됩니다. 모르면 방황해요. 받아 놓고도 방황한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니까 자꾸 방황하면 결국은 사단에게 속아서 빼앗긴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하게 보인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겐 이 십자가의 도, 구원의 길이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 십자가의 도, 구원의 길, 이 구원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 구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나라 살아가는 동안 속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이 구원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안입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이요, 기쁨이요, 능력이요, 감사합니다.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면 계속 의식죽 때문에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일주일 동안도 일하신다고, 우리 랩노트들 공부한다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 그 속에서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경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하고 세상 나라가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 세상 나라,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자꾸 사건 생기죠, 문제 생기죠. 생각지도 않은 재앙이 오죠. 이 문제, 사건 터지니까 이 사단은 결국 사단의 나라 목적이 뭐냐?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는 계속 멸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대적하고, 이간질 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싸움 싸우게 만들고 그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구원의 축복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호세야 4장 6절에 내 백성이 망한다. 왜 망하냐? 영적 지식을 몰라서 영적 지식이 딴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사실들 영적인 비밀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왜 왔냐? 영적 비밀, 영적인 힘을 얻으려고 오늘 예배 오셨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답을 얻는 시간 힘을 얻는 시간 내 모든 게 치유되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모든 게 다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 사실을 누려야 돼요.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알면 내가 누려야 되는데 이 누림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거 여러분의 삶에 누려지고 그게 증거될 만큼 증인될 만큼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을 창색 1장 27절 28절 만물 가운데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오후에 산책하고 운동하다 보면 나무, 꽃 요즘 봄 얼마나 좋습니까? 꽃 향기 막 나고 나무도 나무를 바라봐도 참 가지각색의 나무 새를 봐도 참 다양해요. 풀 한 포기도 다양합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는지 창조물만 바라봐도 힐링이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인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이 땅 모든 창조물 중에 하나님이 온 우주만물을 아름답게 참 신묘 막직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인간만 영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예배하도록 인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한 인간 한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고귀하게 창조했습니다. 다 다르게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나무도 다 다르더라고요. 풀도 다 다르더라고요.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인간 짐은 다 다르잖아요. 얼굴 다 다릅니다. DNA가 전달돼도 다 다르게 한 부모 밑에서 나오는데도 자녀들도 다 달라요.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개나 고양이나 하나님 모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예배 기도 찬양 이 모든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원래 인간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됐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창조했어요. 원래 인간이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빼앗긴 문제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완벽하게 창조된 인간에게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죄 문제란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과 함께 축복 속에 살았던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터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됐는데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다. 멀어졌다. 떠났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온갖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끊임없이 갖다 줍니다. 인간이 왜 고통스럽게 살아야 됩니까? 상세기 3장이라니까요. 지금 인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끊임없는 고통 불안함 염려 갈등 경쟁 비교 이게 막 그게 올라서 전쟁 국가 간의 전쟁 가정 간의 전쟁 계속 계속 이 사단이 이런 저주 제안 갖다 주면서 결국 인간을 멸망시킵니다. 하나님 닮은 인간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 이 인간을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사단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우리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이 인간 이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켜서 사단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이게 인간의 운명이요. 이 땅에서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거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끊임없이 갈등 불안 염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더 성공할까 이 영적인 거 모르고 끊임없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근데 인간이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0차례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다. 다 죽습니다. 다 죽잖아요. 이 땅에 인간에게 지금 주어진 이 삶이란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치인데 죽어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단에게 속아서 자살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자기 목숨을 자기 손으로 끊는다. 그게 보통 자기의 그 생각 갖고 할 수 없어요.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순간 순간 사단에게 속아서 자살한단 말이에요. 그 자살하면 끝납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자기만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그 후손에게 아버지가 자살했다고 해보세요. 그 자녀는 그 트라우마가 평생 끌고 갑니다. 그 상처가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그 후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지옥은 끝이 없습니다. 영벌 영벌 영원한 멸망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육신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지 말라고. 지금도 지옥을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이렇게 해서 죽어서 끝나지 않으니까 영원한 지옥 그런데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데 지옥처럼 산단 말이에요. 배경이 지옥이니까 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배경이 지옥이니까 그 아비가 마귀니까 마귀 자녀로 죽기도 전부터 지옥처럼 사는 게 지옥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계속 노력해요. 끊임없이 발버둥을 칩니다. 그 발버둥을 치는 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종교 내가 하나님 만나보려고 내가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조금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 뭔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몸부림을 칩니다. 종교를 만들어서 내가 누군지 이 땅에 왜 고통이 왔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탈할 수 있는지 이 문제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깊이 깊이 묵상하던 사람이 깊이 이것을 하나님을 깊이 찾던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를 만든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문제 영원한 지옥의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조금 훌륭할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그 삶은 방황하고 방황한 결과거든요. 사실 하나님 못 만나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신을 찾은 결과가 종교다. 그런 가운데 철학 철학이 참 무서워요. 학문이죠. 학문 학문 누가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주의하랴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 우리가 우러러분단 말이에요. 성공하고 좋은 대학하고 뭔가 잘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학문이 하나님을 찾게 해주지 못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 모든 학문이 내가 하나님 떠나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학문이. 세상 학문이 하나님을 찾게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런 철학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빼앗아갈까 주의해라. 모든 이론 세상 이론이 하나님을 찾게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 학문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한다니까요. 이 땅의 철학자들이 이 땅의 많은 공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선행 선행 우리는 착하면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합니다. 아니잖아요. 착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을 착한 것 훌륭한 것 가지고 우리가 사단 문제 이길 수 없다. 계속 거기에 사실은 더 빠지게 만들어요. 착한 것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착한 것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도 없고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착한 것 착한 거예요. 그냥 사람이 좋은 겁니다. 사람이 좋고 사람이 훌륭하고 사람이 똑똑하고 사람이 좋은 거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거나 사단을 이길 수 있거나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 나라 속에 사단의 나라 속에 나름대로의 이 영적 문제 속에 고통당하는 줄 아시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죄인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유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하나님 독생자가 누가 독생자냐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 사람으로 오신 분 독생자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독생자를 왜 주셨냐 멸망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멸망 가운데서 빠져나와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근본 문제 해결하실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 부활하신 분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일을 하신 예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는데 다 마귀에게 속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열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 그 누구도 사단이 이길 수 없는데 마귀의 일을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마귀의 일을 다 열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길을 닦아주신 거예요. 미국에 얼마나 많은 공사를 합니까. 편하게 가게 하려고 길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닦을 수 없는 구원의 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이 땅의 수많은 저주 재앙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길 그 길을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길 따라 가야 돼요. 길 따라 가지 않으면 고생합니다. 틀린 길 가면 빨리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 속에 있길 바랍니다. 구원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예수 생명을 누려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는데 다 끝낸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끝낸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얼마나 축복이에요. 마규 자녀가 아닌 사망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 멸망의 길 빠져나와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구원 영접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언제 구원받을 수 있냐 지금 지금 왜냐하면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면 가야 돼요. 나이가 돼서 가는 것만이 아니고 병 들었다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아니면 나중에 나중에 우리는 그 나중이라는 걸 좀 이렇게 계획은 할 수 있어도 나중이라는 게 사실 우리에겐 없습니다. 오늘입니다. 지금 오늘 예배의 축복 오늘 구원의 축복 오늘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려야 돼요. 지금 이 예배를 누려야 돼요. 예배 속에서 힘을 얻고 예배 속에서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구원의 능력을 누리고 구원의 능력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해방받은 자입니다. 이걸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뭘 확인해야 되냐.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눈에 안 보여요. 우리는 귀신들린 무당들은 우리 보고 알더라고요. 하나님 자녀라고 십자가가 보인다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귀신들리면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게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계신 것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는 이라 뛰는 심장 이거 말고요. 구원 누가 구원받았냐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 생명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는 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한 것은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받은 자예요. 다시 죄의 법 아래 다시 사망의 법 아래 들어가지 마시고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여기서 해방받은 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누리냐 성령이 내주하세요. 눈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영접한 자에게 내가 너희 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 함께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성령의 내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전삼고 계세요.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계신 성령 하나님이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할 거다. 우리 신앙생활 새 생활을 어떻게 누리냐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기도 속에서 가르쳐주고 예배 속에서 가르쳐주고 포럼 속에서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 여러분이 문제 속에 빠질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성령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이제 새 생명 얻은 자예요. 새 생명 가진 자입니다. 새 생명을 가지면 새로운 생활 새 삶을 살아야 돼요. 더 이상 불신자처럼 그리스도 모르는 불신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 모든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 구원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냐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육의 양식을 먹듯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영도 잘하는 거예요. 영도 잘합니다. 믿음이 잘합니다. 하나님 자녀 말씀 들으면서 교회의 축복 그리고 예배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교회의 축복이요. 예배의 축복이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배 예배의 축복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배할 때 원래 인간 다 회복돼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 에덴의 축복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어디서 회복되냐 예배를 통해서 아멘 이 예배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 기도 응답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기도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내가 힘을 얻고 전 성도들이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예배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구원의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염려 근심 걱정하는 대신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삼의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길을 몰라서 고금을 듣지 몰라서 방황하고 고통받는 사람 있으면 믿고 싶은데 잘 모르는 사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전도죠.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교회 예배 기도 전도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습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불신자 마귀 자녀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이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의 신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걸 사단에게 더 이상 빼앗기지 마시고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위드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원리스의 하나님 원리스의 하나님 이라는 얘기는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하나님 자녀 축복 누려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 찾으세요.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계획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나는 문제 위기에 속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 하나님의 더 큰 축복 반드시 있습니다. 내게 큰 문제가 왔다. 큰 축복이 있다니까요. 성경이 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속지 마시고 오히려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도록 시대 살리는 능력이 임하도록 이 393의 기도를 계속 깊이 풍성하게 여러분이 여러분이 누리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이 393의 기도를 풍성하게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마가다락방 성령이 역사하는 되어지는 전도 되어지는 성교 운동의 증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기도의 망대 딱 세우시고 지금도 이 길을 몰라 지옥 가고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 성교의 망대 세우는 우리 영혼 구원하는 모든 증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새 생명 구원의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불신자처럼 사단에게 속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새 생명 새 생활의 이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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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